중간 때는 불행을 당하다 불행을 얻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으니까 중간 때는 뭐라고 했죠? 주어에 행동한 결과가 자신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마음을 비우지를 안 했거든 마음속에서 늘 그런 꿈은 아니지만 갔다가 불안했거든 다 갔다가 안 되는 것만 다 가지고 와 안 되는 거 지금 그렇게 안 이루어졌어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오는 거를 아직까지 불신앙이라고 그래요 연단을 안 받을 수 없네요 생각하는 대로 환경이 바뀌거든요 믿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겸손하고 온유하면 이루어져요 생각이 교만하면 안 이루어져요 교만의 주인은 사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경매에 의하여 정하진 상품값 이게 얻는 거예요 경매에 의하여 얻어진 상품값 우리 봉사했습니다 봉사하면 하나님이 경매 들어가는 거예요 너 참 이렇게 어려운 일도 입 딱 다물고 참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너 경매값을 높여줘야 되겠다 그러면 경매는 예수님이 믿음을 주는 걸 경매라고 그래요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기당한다고 그래 이거를 보통명사는 그런 것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는 안 믿어 또 즉 고유명사는 계약자야 여러분 건물이 다 사람이 많지만 건물의 계약자 권리 등기를 내는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얻는 거예요 중간태는 이익을 얻다 영적으로 실 때 온조고 겸손한 생각은 다 응답이에요 너 이런 거 줘도 배신하지 않겠네 너 이런 거 줘도 너 교만하지 않겠네 그럼 주시는 겁니다 고맙다 응답 수사 or 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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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e ou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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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